안녕하세요. 저는 정경대학 통계학과에 재학 중인 1, 3학번 정재봉입니다. 제가 처음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한 발표를 부탁받았을 때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입생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고민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실력 향상 방법,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자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흔히 마라톤을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라는 긴 레이스를 달리는데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쯤은 아 진짜 이거 때려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도 마라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세상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설정한 학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히 학업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 경험에 기반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공부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길고 힘든 수험 생활을 견뎌내시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짧다면 고등학교 3년, 길다면 초중고 12년, 더 길다면 유치원 때까지 가서 12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또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텐데요. 하지만 저는 대학에 입학은 수험 생활의 끝이 아닌 또 다른 배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대학에 와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요. 연애도 하고 싶고, 미팅, 소개팅, 중강에서 짜장면도 먹고, 수업 제거 PC방 가고,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일 텐데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할 때와 놀 때를 구분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 때만이라도 여러 가지 유혹들을 참아내고, 작년에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은 여러분은 충분히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어려운 부분도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고, 쉬운 부분도 있을 테입니다. 쉬운 부분들은 공부하기 수월하니까 아마 신입생 여러분들도 빠뜨리지 않고 공부하실 텐데요. 하지만 어려운 부분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건 너무 어려워, 공부하기 싫어. 교수님들도 솔직히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시험에 내지 않으실 거야. 라는 등의 자기합리화를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공부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 둘 채워가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나 자신을 잘 알기입니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강점이 있을 테고 약점이 있을 테입니다.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자주 하는 실수, 혹은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거에 맞춘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하늘도 여러분의 그런 노력을 알아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의 학생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꼭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멋진 대학생활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